안녕하세요. 해독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서 BCAA, 플라보노이드와 인지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CAA, 즉 분지사슬 아미노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CAA란 브랜치드가 가지가 있는 체인, 즉 사슬, 나뭇가지 사슬 형태의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이라는 뜻입니다. BCAA은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의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발린, 루신, 이소류신 등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발린은 근육성장 촉진 및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루신은 모든 단백질 구성에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루신은 아미노아시드, 모든 프로틴의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입니다. 골격 및 근육조직의 발달, 성량홀몬의 생성, 손상된 조직의 회복, 에너지 생성 등에 관여합니다. 이소류신은 인체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시켜 에너지로 전환하고, 면역기능, 근육생성 대사, 해모글로빈 생성 등에 관여합니다. 이와 같이 BCAA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지만, 보충제로 과하게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과하게 먹은 단백질 보충제는 기대수명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Charles Perkins Center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인 Nature Metabolism의 2019년 1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장기간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먹으면 체중이 늘고 기분이 나빠지며 심지어 기대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아미노산이 근육생성에 큰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을 늘리고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수명을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BCAA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중 BCAA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성분은 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트리프토판과 경쟁을 합니다. 트리프토판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흔히 행복 화학 물질로 불려지는 세로틴 호르몬의 전구 물질인 것입니다. 또한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BCAA를 과다 섭취한 쥐는 세로토닌이 감소되었고, 세로토닌의 감소는 과식을 초래하고, 그 결과 비만이 찾아와서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BCAA 보충제를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종류 중에서 3가지만 먹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충분한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근육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칼로리로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적인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는 BCAA와 같은 보충제를 멀리하고, 대두콩, 렌즈콩, 견과류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플라보노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식물성 색소를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비타민 P라고도 부릅니다.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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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플라본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첫째,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내에서는 플라보노이드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체내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스2 효소라고 불리는 암유발 화합물을 해독시키는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 혈관계 질환을 완화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어서 혈압 감소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보노는 샐러리, 파슬리, 피망, 쑥갓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는 샐러리, 파슬리, 그린 페퍼를, 크롬 데이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는 레몬과 귤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는 부추, 브로콜리, 무, 양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는 대독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인지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성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지방은 가볍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지질은 중성 지방과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2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불려집니다. 중성 지방은 어떠한 극성을 띄지 않았지만 반대로 인지질은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인산기가 포함된 머리 부분은 친수성으로 물과 기타 극성의 분자와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산으로 구성된 꼬리 부분은 소수성으로 물과 기타 극성 분자와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인지질은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산,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대표적인 세포막과 세포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의 핵심은 차단성, 유동성 그리고 투과성입니다. 세포막은 차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면서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차단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인지질인 것입니다. 두 개의 인지질의 지방산이 소수성을 띠고 있어 서로 붙어 있고 반대로 친수성인 인산기 부분이 세포 내외의 물과 접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개의 물을 지방산이 갈라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세포막은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눌러보면 알 수 있듯이 부드럽게 눌려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의 막이 식물세포처럼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을 넣으면 부러질 것입니다. 세포는 몸 내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물, 에너지, 효소와 같은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 등의 원치 않는 요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걸러질 필요도 있습니다.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차단성을 제공해 주면서 농도를 이용해 수동수송을 하거나 여러가지 지질과 단백질을 활용해 필요한 요소를 세포 안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용성 분자보다 지질 용해도가 높은 물질이 인지질막을 통해 쉽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질의 특성은 인산기와 지방산이 결정을 합니다. 인지질은 인산기가 어떤 결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콜린이 붙어 있는 포스파틸콜린은 레시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달걀 노른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황색 빛을 띄는 물질입니다. 친수성과 친유성을 띠는 인지질의 특성상 산업용으로 유화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포스파틸세린, 포스파틸이시노시톨, 포스파틸에탄올라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글리세롤 분자가 아닌 스팅고신 분자를 가진 스팅고미엘린, 세리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인지질은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마주보고 있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일 경우 그 구조가 유동성이 낮아지고 단단하고 빽빽해지고 반대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높고 느슨한 구조가 됩니다. 세포의 유동성이 너무 높으면 막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유동성이 너무 낮으면 투과성이 너무 낮아져 막 단백질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됩니다. 이 때문에 세포막은 적당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산 사슬의 길이가 길면 세포막이 두꺼워지고 반대로 사슬의 길이가 짧으면 세포막이 얇아집니다. 세포들은 그 역할에 따라서 두꺼운 세포막을 또 얇은 세포막을 가집니다. 몸의 세포막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산을 필요로 합니다. 단단한 구조를 위해서는 포화 지방산을, 유연하고 느슨한 구조를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을 필요로 합니다. 인지질은 뇌와 막막에 대량 분포되어 있고, 그 조직의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인지질은 신경전달이나 효소계의 조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질은 피로회복, 기억력 증대, 치매 예방, 뇌기능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인지질은 뇌시틴의 유화작용에 의해서 세포나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을 녹여 체외로 배출하도록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주고, 동맥경화나 기타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지질은 특히 콩, 호두, 잣 등에 함유되어 있고, 두뇌의 발달에 좋은 성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회독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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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